이전 시간에 사용자를 만들었고, 또 그 사용자에 해당되는 스키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드디어 뭘 할 수 있어요? 표를 만들어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표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create table 그리고 sql references oracle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이 oracle에서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공식 문서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사용설명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용설명서를 보면 여기 create table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create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쓰거나 말거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tabl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키마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같은 스키마를 쓰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table에 이름을 적어라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relational table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relational table은 이렇게 정의됩니다라고 적혀 있고 괄호 열고 그리고 relational properties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끝나게 된다. 여기 있는 세미콜론까지 그럼 relational properties를 보면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column definition, column을 정의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중에 하나인 column definition을 우리는 사용을 해서 각각의 column을 정의를 해 줄 거고 점을 이용해서 구분자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create table 해서 나오는 수많은 검색 결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create table oracle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한번 보죠. 자, 이 사이트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잘 적혀 있네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표를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만들기 전에 우선 그 엑셀 같은 곳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topic이라는 이름의 표를 만들 거고요. 이 topic이라는 이름의 표는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식별자로 id 값을 가질 거고요. 제목은 title, 그리고 본문은 description, 그리고 이 글을 언제 생성했는지를 알려주는 created 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id, title, description, created 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열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column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값 예를 들면 1 제목은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oracle oracle is o 생성한 날짜는 2019년 7월 29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이 정보 한 건 한 건이 이제 행이 되는 것이죠. column 행 영어로는 row row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될지를 정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게 표를 만들려고 시켜봅시다.